니가 하는게 그렇지 뭐 아 우리 야구라 팬들께 아무것도 안돼 야구라 팬들한테 뭐야 이게 정말 아쉬운 말씀을 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영상을 이렇게 쓸 수가 없대요 조작권이 있고 WBSC 주최 측에서 주간방송사 외에는 어떠한 영상도 쓸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비보를 듣고 그래도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지금 간에? 인터뷰도 안된대요 아니 그래서 이제 저희 장성우 의원을 이제 낮춰? 네 그냥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그래 아니 근데 말이나 됩니까 우리 가야 돼? 아니 이거 가야 돼? 그럼 우리 동뼈 어떻게 해요? 우리 호텔을 우리 사비로 했는데 그걸 어떻게 그런지 선종이 선종이 모르겠지 가야될 것 같잖아 사타이거 선수인데 전화 한 번 해주세요 없어요 왠지 없다 에 에 죄송합니다 경맹이 있어 경맹이 경맹이 웃고 있어 어 어 어 준비 중이구나 어 알았어 어 전화기 꽂아있다 죄송해요 감사합니다.